흑인 여자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입을 맞추던 달수는 그제서야 형우가 생각났는지 하던 짓을 멈추고 잠깐 되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형우에게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선배님이나 볼일 보고 오십시오. 그러나 달수는 막무가내로 자꾸 손짓을 했다. 그래도 형우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달수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이린이라는 흑인 여자의 손을 잡아 끌면서 형우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달로파! 아이린이라는 여자가 형우에게 손을 내밀며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넸다. 표정으로 보아 뭐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짐작을 할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냐고 너한테 인사하는 거야 인마! 그래요? 그럼 저는 안녕하시다고 전해주세요. 형우는 흑인 여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달수에게 말했다. 오, 알리와 일루코아!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다. 미스터 이영우 오, 미스터 이영우! 오케이, 이영우. 자, 이제 인사는 끝냈으니까 올라가자. 갑자기 달수가 형우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긴 어디야 인마! 방으로 가는 거지. 여기 앉아서 밤샐 거야?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여기가 좋으니까 선배님이나 올라가 주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너 이 새끼. 여기까지 와서 성질 돋굴래? 그러다 얻어 터지면 턱뼈가 안 부러지냐? 아,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달수는 아이린과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더니 형우를 보면서 음흉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었다. 곧이어 달수와 아이린은 갑자기 형우에게 달려들더니 형우의 팔을 양쪽에서 하나씩 붙잡아 끌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두 사람에게 이끌려 2층으로 올라온 형우는 어쩔 수 없이 객실로 들어갔다. 어, 이 방에서 꼼짝 맑고 잠깐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달수와 아이린은 형우를 객실에 혼자 남겨두고 방에서 나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형우는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 달수와 아이린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이 잠이나 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형우는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 눈을 감았다. 순간 고향을 떠나면서 성이와 단둘이 보냈던 부산 해운대의 밤이 떠올랐다. 그날 그 서투르고 낯설던 밤에 본 성이의 눈부시게 하얀 전무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성이의 가슴이 자꾸 떠올라 형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성이야 사랑해 형우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고향 바다에서 어른들 모르게 만나 성이와 나누었던 이런저런 말들을 떠올려보기도 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달수가 성큼 들어왔다. 왜 벌써 오셨어요? 왜긴 왜야 인마 니놈의 총각 딱지 떼주려고 돌아왔지 네? 순실한 놈? 놀라긴 싫다고 했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봐 인마 기막힌 비인이 곧 들어올 거야 선배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요 솔직히 수총각 아니에요 수총각 면한지 오래됐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선배님이나 가서 아이린하고 주무세요 오 그러냐 이런 응큼한 놈아 아 이놈아 그렇다면 더욱 잘됐다 잘되긴 뭐가 잘돼요 형우는 달수의 등을 억지로 떠다 밀었다 선배님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나갈까요? 그런데 형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왔다 왔어 이제부터는 구워먹든지 삶아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알았지? 달수는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음흉한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즐거워했다 인마 뭐해 빨리 문이나 열어줘 싫어요 그 새끼 정말 끝까지 속삭이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달수가 나서서 방문을 열었다 문을 등치고 휙 돌아앉은 형우의 귀에 누군가 객실로 들어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그만 간다 잘해봐 인마 달수는 형우의 어깨를 툭 치고 문간에 서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몇 마디 주고받은 뒤 방에서 나갔다 잠깐 기다리세요 선배님 형우는 당황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다가갔다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금발의 백인 여자가 형우의 허리를 덥석 껴안았다 여자는 다짜고짜 형우의 입술에 키스를 퍼버댔다 형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성이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첫날밤에 밤새 주고받은 입맞춤에 몇 갑절도 넘는 입맞춤 세례를 받았다 입술이 얼얼했다 가까스로 여자의 품에서 빠져나온 형우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두 손을 들어 좌우로 크게 여러 번 흔들었다 싫다는 뜻을 표현하느라고 손을 흔드는 형우를 빤히 바라보며 금발 여자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형우가 표현한 거부의 몸짓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옷을 벗은 여자는 브레이지어와 팬티만 걸친 채 형우에게 다가서며 무엇인가를 요구했다 아무래도 형우더러 옷을 벗으라는 눈치였다 답답했다 나 뜨겁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자신의 마음이 전달될지 갈피가 안 잡혔다 말이라도 통해야 어떻게 해보겠는데 남감할 뿐이었다 여자는 형우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지 거침없이 달려들더니 형우의 옷을 벗겨냈다 펜티아나 달랑 걸친 형우의 알몸을 보면서 눈웃음을 치던 금발의 미녀는 형우의 허리를 덥석 안으면서 입을 맞추더니 몸을 뒤로 젖히면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우의 목과 가슴에 키스를 퍼부었다 뜨겁고 감미로운 입술이 온몸을 적시는 사이 형우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나른해지고 정신마저 혼미해진 형우는 알 수 없는 어떤 쾌감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힘에 붙였는지 금발의 여자가 형우의 허리를 감았던 팔에서 천천히 힘을 뺐다 그때야말로 여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형우는 차마 밀치고 일어서지 못한 채 그대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여자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면서 형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것을 잠깐 바라보던 형우는 자신의 몸을 여자의 몸속 깊이 밀어넣었다 침대에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갈수록 요란하게 방 안을 흔들었다 오! 굿! 오마이갓! 오! 오! 온 몸이 녹아내리는 황홀함에 몸을 떨면서 형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아... 성이야 불꽃이 요동치는 형우의 눈앞에 성의의 벗은 몸이 어른거리는 사이 절정을 느낀 여자는 리드미컬하게 요동치던 몸의 속도를 천천히 늦췄다 그녀는 이내 무너지듯 침대에 길게 누워 형우의 입술에 키스했다 미친 파도가 너를 뛰던 바다 한바탕 해일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적막했다 고요한 바다 위에 길게 누워있는 형우는 어느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인마!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 누군가 어깨를 세차게 흔드는 기세에 놀란 형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달수가 형우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형우가 이불로 아랫도리를 감추면서 둘러보니 곁에 있던 금발의 미녀는 그 사이 나가고 안 보였다 침대에서 빠져나온 형우는 두리번거리며 금발의 미녀가 벗겨준 자신의 옷을 찾았지만 웬일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너 지금 뭐하냐? 몰라서 그럽니까? 옷 찾고 있잖아요 하하하 이거! 언제 숨겼는지 달수는 형우의 옷을 손에 들고 장난스레 흔들어 보였다 새끼 순진한 척 음흥 떨 때부터 알아봤어 나쁜 놈? 그러면서 뭐가 어째 인마? 하하하하 벌거벗은 몸으로 달수에게 달려들어 옷을 빼앗아 입은 형우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노랑머리가 그러는데 너 아주 대단한 놈이라며 달수가 형우의 뒤를 바짝 따라붙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달수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선배님하고는 이제 말도 하기 싫습니다 두고보세요 언젠가 꼭 복수하고 말겠어요 복수? 두고보세요 언제 선배님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일러받칠 겁니다 순간 달수는 흠짓 놀라는 듯 얼굴이 잠깐 굳어졌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되물었다 어? 내 마누라? 니가 어떡해? 글쎄 두고보세요 야 사내자식이 그까진 일로 뭘 그러냐 그까진 일이요? 과연 그럴까요? 괜히 사람 복장 뒤집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 마음에 담아주지 마 인마 한번 장난해본 거야 뱃놈 인생살이가 다 그렇고 그래 너도 곧 알게 되겠지만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야 바람결에 흘려버려 바다의 일은 바다에 묻어버리고 살아야 돼 인마 달수는 초점 잃은 눈을 들어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날 형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외도를 시켰던 달수는 그 사건 이후 동명 제6호가 항해를 마치고 기국할 때까지 아피아 항구에서 만났던 여자들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수원발 여수행 기차의 객실에서 세살난 연호를 안고 성이와 나란히 앉아있던 형우는 문득 서사모와의 아피아 항구에서 만났던 금발 미녀를 떠올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초점이 흐릿해진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던 달수의 얼굴이 형우는 갑자기 보고 싶었다 형우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형우씨 혹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아니야 바람은 무슨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져? 아무래도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지금 이실짓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들키면 신상이 해로워 알아서 해 알았어 알았다고? 뭘 알았다는 거야? 솔직히 지금 나한테 말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내 눈은 못 썩여 형우씨의 눈빛만 봐도 속이 훤히 다 보인다니까 성이가 집요하게 물었지만 형우는 끝까지 항구의 풋사랑을 사실대로 실토하지 못했다 2년 반이나 바다에 살면서 젊은 피가 펄펄 끓는 형우씨가 외도 한 번 안 하고 돌아온 목속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 남자들만 타는 원양어선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해봐 어떤 여자하고 몇 번이나 잤어? 나보다 더 예쁜 여자였겠지? 그 여자하고 잘 때 기분이 어땠어? 내 생각은 안 났어? 뭔가 눈치를 챈 듯한 성이가 꼬치꼬치 따지면 따질수록 형우는 바다의 일은 바다에 묻어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던 달수의 충고를 되씹었다 너 아직도 내가 목석이라는 건 몰랐니? 나는 목석이야 목석 정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형우의 옆구리를 힘껏 꼬집은 성이는 입가에 한빵 미소를 머금었다 형우는 무덤에 갈 때까지 아피아 항구에서 만났던 금발 미녀 이야기를 성이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대로 털어놓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이 산산히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피아 항구에서의 섹스는 형우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달수의 장난으로 시작되었던 낯뜨거운 사고였을 뿐인데 괜히 고백을 했다가 그 뒷감당을 해낼 자신이 없었다 아쉬움만 남기고 세 사람을 태운 열차가 여수에 가까워질수록 형우와 성이는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형우는 자신의 부모는 연호를 앞세워서라도 어떻게 설득해볼 자신이 있었지만 성이 부모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좀처럼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성이야 장인어른을 설득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 끝까지 허락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리는 성이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다 우리 부모님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어떻게 해? 연호가 있잖아 연호를 보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열차가 여수역에 도착했다 여수역 개찰구를 빠져나온 형우와 성이 연호는 역 앞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갈만한 곳을 떠올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당장 연호를 데리고 동네에 들어설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 딱 감고 동네에 들어선다고 한들 속수무책으로 형우의 집에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성이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관에서 하룻밤 보내자 형우는 걸음을 멈추고 성이를 바라보았다 여관에서? 성이는 이내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오늘 밤만 아니 어쩌면 며칠 더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어른들께 온다 간다 말씀도 못 드리고 여주에 갔었는데 갑자기 우리 셋이 나란히 나타나면 다들 놀라실 것 같아 혹시 집에서 큰 소리라도 나면 연호가 놀랄 거야 자칫하면 연호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숙소를 찾고 너는 연호랑 들어가서 좀 쉬어 응? 그럼 형우 씨는? 여관보다 잡아놓고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단판을 지어볼게 상황을 봐서 너희 집 어른들도 찾아뵙고 허락을 받을게 자신 있어?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별일이야 있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그러니 너도 너무 상심 말고 쉬고 있어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그래 알았어 어깨 좀 펴 형우 씨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연호가 형우 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다 잘될 거야 역에서 가까운 여관에 성이와 연호를 들여놓고 형우는 혼자 동네로 향했다 대문으로 들어서는 형우를 마당에서 발견한 어머니가 깜짝 놀라 형우에게 다가왔다 어메 내 새끼야 이제 오냐 이제 오냐 그런데 너는 온다 간다 무엇이라고 한마디도 없이 며칠씩 어디 갔다가 오냐 밥이나 먹음 씨로 댕겼냐 어머니가 형우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예 볼일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너희 아버지는 부산에 가셨는디 곧 오실 것이다 갑자기 부산에는 왜 가셨어요? 너희 회사에서 오늘 네 월급하고 배당금 받아가라고 기별이 왔더라 네가 집에 웃는디 어쩌냐고 온께 너희 아버지가 가도 된다고 해서 가셨는디 이제 오실 때가 되었어야? 아 예 그러셨어요 그란디 너는 어찌 그렇게 무심하냐 가면 간다 오면 온다고 뭔 말이나 하고 가야 안 궁금하지 시방 어디서 오는 길이냐 알았어요 아버지 오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형우는 방에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에 다리를 쭉 펴고 누웠다 모처럼 고향집에 온 돌이 퍽이나 편하게 느껴졌다 피곤했던지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순간 형우는 문득 지금쯤 여관에서 연호와 함께 가슴을 졸이고 있을 성이가 떠올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형우요 나 좀 들어가도 되겠냐 어머니가 형우의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다 예 들어오세요 형우는 방문을 열었다 너 혹시 시방 성이한테 다녀온 곳 아뇨?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넌지시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란 줄 알았다 그래 성이는 잘 있디야 왜 대답을 못 오냐? 무슨 병고라도 있냐? 아니에요 성이는 잘 있어요 애기는 별일 없으면 지금 세 살일 것인디 어머니는 이미 자신과 성이의 관계 그리고 연호에 대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 눈치였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려 처음에는 나도 몰랐는디 여수 바닥이 좁아야 형우 니가 성이를 못쓰게 버려놨다고 험한 소문이 퍼져갖고 난리가 아니었단다 하도 기가 차서 한 번은 내가 성이네 언니를 만나봤는디 성이가 니 애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허더라 그 일로 성이네 아버지가 병이 난 것도 사실인디 니가 참말로 느그 아버지의 복수를 헐라고 성이 그 애를 버려놨냐? 아니지야? 어머니 제가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뱃속으로 너를 낳았는디 내가 너를 어째 모르겄냐? 너는 그럴 놈이 아니오야 성이 그년이 먼저 꼬리를 쳤을 것이구먼 그랬지야? 너는 마음이 없는디 그 여시같은 환영년이 너를 살살 꼬셨을 것이구먼 니가 바다에서 목숨 걸고 벌어온 돈이 탐나서 그년 눈이 뒤집혔을 것이오 형은 니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환영년이랑 붙어먹었겄냐? 안 그러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뭐시오 그러면 성이 그년을 니가 먼저 건드렸냐? 그렸냐? 오메 시상에 이것이 뭔 소리데? 그년이 어떤 년인지 알기나 허구 건드렸냐? 그년이 누구의 피를 받았는지 알기나 허구 붙어먹었냐 이 말이오 이 미련한 놈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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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를 닥달하던 어머니는 차마 말을 끝냈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면서 천장을 오두커니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성이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예? 아니다 남의 귀한 딸을 탓하면 못 얻었냐 내 새끼의 눈깔이 저렇게럼 뒤집혀있는데 내가 누굴 탓허거냐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성의만 미워했어야 내가 미쳤던갑다 내 뱃속에서 내 생사를 찍고 나온 놈이 남의 집 멀쩡한 처녀나 흐리고 당기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야 너를 낳고 먹었던 미역국을 네 낯바닥에다 시방 다 토해불고 싶다 이 더러운 놈아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애초에 잘못은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경찰서에 밀고만 안 했어도 성인의 삼촌은 안 죽었어요 한 동네 살면서 멀쩡한 사람을 사지로 몰았는데 성인의 아버지가 용서하겠어요? 뭣이 어쩌고 어째? 너 시방 그 아그딱도 터진 구멍이라고 막 말을 씨부리냐? 그때 이런 내가 훤히 아는디 네가 시방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와서 아버지를 원망하냐 원망하길 그려 어떤 맷돌에 갈아마실 놈이 그따위 소리를 혀어야 성이 그 여시같은 년이 그라디 즉 그 삼촌을 너 그 아버지가 죽였다고 성이가 너한테 그러더냔 말이다 이날 이때까지 즉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칸나구년이 이불 속에서 요리조리 찰싹 붙어갖고 오만가지 별의별 요사를 다 떰씨로 허는 요망한 소리를 주워듣고 와서 네가 시방 그거의 말이라고 허는 거요? 가시나한테 눈이 뒤집힌 게 인자는 부모도 눈앞에 안 보이냐? 못된 놈아 이놈아! 두 눈에 파란 불을 켠 어머니가 형우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성이가 모르다니요 그러니 내가 너더러 미련하다고 안 오냐? 예? 너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곧 오실 텐께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나야 지피는 데가 있을 뿐이지만 너 그 아버지가 확실하게 알아야 형우 어머니는 대답을 떠넘기며 얼버무렸다 그거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림짐작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억지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두 집 아버지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희 두 사람은 못 헤어져요 아셨어요?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아버지하고 의논해 봐라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어머니는 한 발 물러섰다 어머니 성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걱정도 안 되세요? 기가 한풀 꺾인 듯한 어머니를 보면서 형우가 물었다 낯바닥이 반반한 가시나가 어디 가면 굶어죽기 사오겠냐? 그 멀끔한 낯바닥만 팔아도 지새끼 하나는 거뜬히 키울 것이구먼 아니에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성이처럼 착한 여자를 저는 못 봤어요 뭣이 어째? 네가 시방 애미 앞에서 네가 붙어먹은 가시나를 두둔어냐? 참 잘하는 짓이다 그래 한번 들어놔 보자 그년이 어디서 못하고 자빠져서 낯바닥을 팔았는지 밑구멍을 대줬는지 네 입으로 애미한테 한번 말해봐라 형우는 발끈하는 어머니에게 성이가 그동안 집을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성이에게 대놓고 막말을 했던 일이 멋쩍었던지 형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헛기침을 했다 그것이 참말이여? 성혜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헌신한 성의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고개를 몇 번씩 끄덕이기도 하고 장어다야! 하고 감탄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손자 연호가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는 얘기에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눈치였다 아따 그랑께 거기 사는 어린 것들이 나루토 과장 나와갖고 꽃을 주더란 말이지 성혜원의 아이들이 나루토에서 꽃을 한 송이씩 건네주면서 울더라는 말을 듣던 어머니가 형우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다들 착하게 자랐더라고요 그것 원장님 말을 들으니 그것도 다 성의가 봉사를 잘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형우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버지도 성의 일을 아시는 것 같던데 무슨 말씀 없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내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셔야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인정이 있는 양반이라 성의 큰 년을 걱정하더라 아버지가 성의 걱정을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배알도 없어야 성의가 어린 것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헌께 속이 짠한가 보더라 그래요? 나는 오늘 이때까지 성의 큰 년이 너를 호려낸 줄 알았어요 네가 귀국하면 확실하게 물어보고 이참에 성의 내와 단판을 지을 마음이었다 성의 큰 년 땜시 네 혼사길 망친 줄 알고 보냈는디 내가 잘못 알았다이야 너는 참말로 그년이 그렇게도 좋으냐?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헌은 나도 굳이 뜯어말릴 생각 없어야 어쩌겄냐 손자까지 나왔는디 미우나 고우나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뜻밖이었다 조금 전까지 형우를 닥달하던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네가 성의하고 못 헤어진다고 헌은 너희 아버지도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요? 성의가 피덩이 어린 것을 데리고 객지에 나가 얼마나 고생이 심어겼냐고 몇 번이나 걱정을 하셨어야 어쩌다 내가 성의는 환양기가 있다고 흠이라도 잡으면 너희 아버지는 혀를 참시로 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시더라 형우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의 말대로라면 자신의 부모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듯 싶었다 이제 문제는 성인의 어른들이었다 성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겄다 그 양반이 너희 아버지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디 너를 받아 죽었냐 성인의 어머니를 만나셨다면서요 그려 만났지 무슨 말씀을 나누셨어요? 성인의 아버지가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더라 그래도 성인의 어머니는 성의가 자식까지 낳았음께 우리 집에서 성의를 받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어야 성인의 아버지만 마음을 풀면 될틴디 그것이 어디 쉽겄냐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오직 한 사람 성인의 아버지의 마음만 풀면 형우와 성의의 결혼은 성사가 될 듯했다 그러나 20년 연 남짓한 상처와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연했다 어떻게 해야 혈육을 고발하여 죽게 만든 사람의 집에 딸을 출가시킬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을지 대책이 없었다 형우는 하늘에 사무치는 원안을 풀어줄 방법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철옹성 같은 마음의 빗장을 어디서부터 벗겨내야 좋을지 암담했다 아무래도 성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보다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하고 동거를 시작하는 편이 쉬워 보였다 동거 생활을 하면서 성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다 부산에 가신 아버지는 일이 늦어지는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성의에게 가봐야겠어요 밥이나 먹고 가지 않고 그새 갈래? 아버지 오시면 제가 다녀갔다고 말씀드려주세요 형우는 일단 집을 나섰다 여관에 두고 온 성의와 연호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젊은 여자와 아이를 여관에 덩그러니 두고 온 일이 왠지 불안하고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마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여수 시내로 돌아온 형우는 여관 근처의 가게에서 사과와 귤을 사들고 여관으로 들어섰다 여관 종업원에게 과도를 건네받은 형우는 비닐봉지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어 고맙다며 건네주고 방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응 어머니만 뵙고 왔거든 심심할 것 같아서 과일 좀 사왔어 과일과 과도를 건네받은 성의는 사과를 깎으면서 형우에게 물었다 아버님은? 아버지는 부산에 가시고 집에 안 계셔 부산? 내 월급하고 배당금 타러 가셨나 봐 어머니께는 말씀을 드렸어? 그래 어머님이 뭐라셔? 형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성의의 눈이 반짝 빛나면서 긴장했다 우리 집은 괜찮아 어머니 말씀으로는 성의 내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모양이야 어머니도 연호가 보고 싶으신 눈치였어 형우는 어머니와 다툰 이야기를 차마 성의에게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 아버님이 정말 그러셨대?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너희 어머니께서 만나셨다고 하더라 왜? 성의 네가 내 아이를 낳았는지 확인하셨나 봐 그런데 성의야 너 혹시... 형우가 말꼬리를 흐렸다 혹시 뭐? 너 혹시 우리 아버지가 너희 삼촌을 고발해서 돌아가셨다는 말 누구에게 들은 적 있니? 들었어 하지만 잘 몰라 그리고 그것은 옛날 일이잖아 아닐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셔 친구의 동생을 밀고 해서 죽게 만들 그런 의리 없는 분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오해가 있었을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밀고에서 삼촌이 돌아가신 줄 아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삼촌이 굉장히 똑똑하셨나 봐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삼촌은 우리 집에 희망이셨대 우리 어머니는 형우 씨의 어머니와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대? 응 장모님은 우리 집에서 너를 받아주셨으면 하고 바라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우리 문제로 쓰러지셔서 지금 반신불수가 되셨나 봐 뭐? 아버지가? 성희는 깎던 사과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껍질이 반쯤 벗겨진 사과를 집어들어 성희에게 다시 들려주던 형우는 성희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보면서 멈칫했다 미안해 성희야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아 아버지 풍을 맞으신 것 같은데 만약 당신이 죽은 뒤에라도 우리 집에 너를 시집 보내면 안 된다고 유언처럼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데 성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바닥에 사과와 과도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성희야 네 마음 알아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순간 엎드려서 엉엉 울던 성희가 고개를 본쩍 들어 형우를 바라보았다 형우씨 나 이제 어떻게 해 차라리 죽고 싶어 그동안은 연호 때문에 살았어 내가 없으면 연호를 누가 키울까 걱정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형우씨가 연호를 맡아줘 나 없이도 연호를 키울 수 있지 형우씨 연호를 부탁할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아니야 나는 죽어야 해 우리 아버지는 형우씨네 아버지 때문에 풍을 맞은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아니 절망한 거야 아버지가 그랬어 죽은 삼촌을 바닷가에 묻으면서 삼촌하고 약속하셨대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고 맹세했다고 하셨어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는 삼촌이 꿈꾸던 세상을 자식들이 이루게 하고 싶었을 거야 아버지는 내게 희망을 걸었어 우리 집에서 나는 오빠들보다 훨씬 귀하게 자랐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유별나게 나만 위하셨거든 오빠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였어 그런데 내가 내가 아버지의 희망을 짓밟았어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아버지 형우씨 연호를 부탁해 연호는 나같이 부모를 배신하지 않게 키워줘 부탁이야 성희야 성희야 형우는 성희를 부축하며 가슴에 끌어안았다 성희의 울부짖음에 놀란 연호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성희는 형우를 힘껏 밀쳐내며 과도를 집어들었다 안 돼 성희를 향해 형우가 달려드는 순간 성희는 과도로 팔목에 힘줄을 그어버렸다 피가 쏟아졌다 안 돼 성희야 형우씨 연호를 연호를 부탁해 형우는 피를 흘리면서 힘없이 축 늘어지는 성희를 안고 정신없이 일어섰다 놀란 연호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는 사이 객실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여관 종업원이 달려왔다 오메 이 피 뭔 일이라이 병원에 병원에 전화 좀 걸어주세요 급해요 알았음께 쥐얼부터 시키쇼 싸게 싸게 팔목을 묶어라이 여관 종업원이 병원에 앰뷸런스를 부르기 위해 달려나간 사이 형우는 자신의 속옷을 찢어서 혼절한 성희의 팔목을 동염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며 성희는 들릴 듯 말 듯 몇 번이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귓볼에 가득 고여서 넘쳤다 하염없이 흐르는 성희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형우가 손수건을 가져갔을 때 성희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다 형우씨 지금 몇 시야? 오후 3시 우리 엄니 좀 병원에 오시게 할 수 있어? 장모님? 그래 은행에 전화해서 영숙이한테 부탁해봐 영숙이더러 아버지 모르게 엄님은 좀 모셔오라고 해줘 알았어 병원에 도착한 성희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이 형우는 영숙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성희의 어머니를 오시게 했다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은 성희는 곧 병실로 옮겨졌다 이제 괜찮습니다 지혈을 조금만 늦게 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성희를 치료한 의사는 연호를 안고 병상 앞에 앉아있는 형우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복도로 나갔다 의사가 나간 뒤 사색이 된 성희의 어머니와 영숙이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섰다 성희야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휘청거리던 성희의 어머니는 가까스로 병상으로 다가가서 딸을 부둥켜 안았다 성희의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꼼짝도 안았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아이를 아는 형우가 꾸벅 허리를 굽혔지만 어머니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엉거주춤하게 서있었다 형우씨 나 엄리하고 단 둘이 좀 있게 해줘 영숙아 미안해 그래 알았어 형우는 품에 안았던 연호를 성희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복도로 나왔다 누구들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겄어야 복도로 따라 나오던 영숙이 투덜거렸다 어머니 모셔오느라 애썼지 고마워 나 시방 은행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야 성희네 집에 가서 어머니 모셔오느라고 조퇴는 했는디 일이 좀 밀렸단께 참 성희네 집에 가다가 그래서 누구 아버지를 만났어야 부산에 다녀오시는갑더라 알고 있어 형우는 영숙과 헤어지고 나서 곧장 집으로 향했다 부산에 다녀온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졸치에 병원에 입원한 성희의 치료비를 미리 준비할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안방에 있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뭐냐 안방으로 들어서는 형우를 본 아버지는 다락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어 형우 앞에 밀어놓았다 받아라 니가 바다에서 2년 반 동안 수거운 대가라고 하더라 회사에서 갑자기 기별이 왔는디 니가 없어서 내가 다녀왔어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보관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아버지가 쓰세요 제 생각에는 작은 배라도 한 척 사셨으면 합니다만 형우는 차마 성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아버지가 자신 앞으로 내놓은 돈 포자기를 다시 아버지에게 밀어놓았다 니 마음은 참 고마운 디 아베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목숨 걸고 번 돈을 맘대로 쓰겄냐 나는 받은 셈 칠텐께 니가 기너게 쓰거라 아닙니다 그 돈은 저 혼자 번 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 길러주시고 어려운 형편에 학교까지 보내주신 덕에 번 돈이잖아요 저는 이 돈이 제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필요하신 일에 써주세요 정말 니 마음이 그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예 니가 참 많이 컸구나 돈을 누가 어디에 쓰든 내가 자식 하나는 제대로 키웠는 것 같다 참말로 고맙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벽장 속에 넣고 형우와 다시 마주 앉았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이 그 아이 이야기여 예 그렇잖아도 너 오기 전에 느그 애미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 성이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나도 기뻐여 헌디 나가 허락한다고 느달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자뇨 그럼 아버지는 저와 성이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시방 내가 누구한테 갚나라 대추나라 헐 처지가 못되자뇨 너도 생각해 봐라 내 자식이 남의 집 귀한 처녀를 건드려서 애까지 낳았는디 고맙습니다 아버지 문제는 성인의 아버지여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고 허둥만 고것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줄은 참말로 몰랐구먼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겄냐만 하필이면 말 끝을 흐리면서 담배에 불을 당기던 아버지는 심기가 불편한지 마른 기침을 했다 아버지 대체 성인의 집하고는 왜 그러셨어요? 형우 아버지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연신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다 저는 아버지가 성인의 삼촌을 밀고 있다는 소문을 믿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나는 아니요 그렇죠? 아버지는 결백하시죠? 형우야 네가 보기에 네 애비가 그까짓 보상금에 눈이 뒤집혀서 시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배신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 고맙다 이날 이때까지 나는 변명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평생 못 벗을 멍해를 치고 말았으야 성인의 삼촌이 죽은 뒤 성인의와 이웃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면서 20년을 견뎌왔지만 나도 헐 말이 있어야 나는 결백해야 하늘을 두고 맹세허는디 절대로 의리를 안 배신했어 나가 고변했으면 맑은 하늘에 벼락을 맞아도 수백 번 맞아 죽었을 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오해를 못 푸셨어요? 오해를 풀러다가 나가 성인의 집에서 숨어만 당했어야 종현이 그놈이 끝까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어쩌겠냐 모든 것이 팔자지 형우 아버지 수환은 그동안 성인의 일 때문에 가슴에 맺힌 슬픔이 많았다 수환의 밀고로 동생 종수가 죽었다고 믿는 종현을 찾아가서 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없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종현은 수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안병태 보안과장을 만나서 종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일을 사실대로 밝히고 직접 종현과 대질시켰지만 그래도 믿지 않았다 수환이 종현에게 증거를 대면 될수록 종현은 더욱더 의심할 뿐이었다 나중에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버지 그런데 성인의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던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와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헌데? 어머니께 들었어요 성인은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더니 아버지가 자세히 알고 계신다고 느그 애미가 뭣을 잘 알지도 못함시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는갑다 아버지는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보면서 자네는 잘 알도 못함시로 뭔 헛소리를 했는가? 하고 볼멘 소리를 냈다 지가 뭣을 어쩌다고 그러요 하도 부하가 나다 본께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라 흐흐 그래도 얘 펜네가 뭣을 자렸다고 시방 참견이여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다 아니에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인은 지금 제 아이의 어미고 아버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뱉어낼 뿐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 성인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겠다고 동맥을 끊었어요 성인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죠? 성인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래 많이 다쳤냐 하마터면 큰일 치를 뻔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형우야 성인의 아버지는 지금 성인은 지금 성인은 삼촌으로 알고 있는 유종수 그 사람이다 종수가 종현이네 집에 숨어 들어올 때 두살난 성인을 업고 왔었다 종수가 죽자 종현이는 그 애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키웠지 네? 독립운동가 유종수 씨가 성인의 아버지라고요? 형우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정신이 멍했다 그려 종수가 성인을 업고 종현이네 집에 숨어둔 사실을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야 시방 종현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참말로 종수를 밀고 올 마음이었으면 어째서 보안과정한테 종수가 딸아이를 데려와서 숨어있다고 일러바치지 않았겄냐 나는 종수에게 피해가 안 가게 헐라고 했어야 성이가 종수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때도 시방도 입밖에 안 내고 살았다 그 사실은 시상에서 종현이 내외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어야 나아가 참말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성이가 유종수의 딸이라고 소문을 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아니었다 비록 즉아 아버지가 비명행사였어도 불쌍한 성이가 훌륭하게 크기를 바랬기 때문이요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종현이 그놈은 그때나 시방이나 나를 무슨 벌어지보듯 하더라 성인의 집에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말씀해 보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서주세요 아버지의 진심을 장인어른께 전하면 그분의 오해가 풀릴지도 모르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성이 아버지의 해묵은 오해를 풀 길이 없다고 판단한 형우는 결국 아버지의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의 진심을 전하여 두 집이 화해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서주세요 네? 아버지 어려운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려울 거 없다 나가 나서서 될 일이면 무슨 일인들 못 하겠냐 조만간 종현이를 한번 만나볼 테니 너는 싸게 병원에 가서 성이나 잘 돌봐줘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죄송해요 형우는 자신의 일로 아버지에게 치욕적일지 모를 부탁을 하는 것이 송구스럽기만 했다 형우 아버지 잠자코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렀다 형우 아버지 옛말에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니하유 성인애가 뭐라든지 형우 아버지는 결백헌께 이참에 두 집이 화해했으면 쓰고 쓰라 형우 아버지가 나서갖고 두 집이 화해하믄 형우 아버지는 20년 동안 잃었던 친구를 찾는 것이고 그 친구하고 사돈지간이 되는 것 아니어라 그시 만나는 보겄지만 망신이나 안 당할지 모르겄구먼 성인애가 막 나오지는 못할 것이오라 옛날하고는 사정이 안 다르요 성이가 형우에 애까지 낳았는디 그쪽도 무심하지 못할 것이오라 그랬으면 오직이나 다행일까만 아무튼 알겄다 나가 종현이를 찾아가 보마 자식을 위한 일인디 까지 망신 한 번 더 당한다 해서 죽기사 허겄냐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는 싸게 병원에 가거라 성이가 몸도 불편한디 애허구 혼자 놔두면 쓰겄냐 아픈 사람이 제일로 서러운 법이오 병원에는 지금 장모님이 와계세요 아무리 그려도 니가 곁에서 병수발을 들어야지 죽음니가 뭔 죄가 있냐 그 나이에 험한 꼴을 너무 보게 하지 말거라 병원 비용은 안 모질하냐 아직은 몰라요 퇴원할 때 봐야죠 치료비 모질하면 집에 있는 돈 가져다 쓰거라 이런 일로 성인애한테 부담 줘야 좋을 것 없소야 꿈을 대지 말고 싸게 싸게 나서거라 성이가 기다리겄다 예 지금 갈게요 형우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형우야 나랑 병원에 같이 가보자 병원으로 가는 형우를 어머니가 따라 나섰다 성이는 2년 만에 상봉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형우가 자기 어머니와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성이야 어머니가 너 아프다는 소식 듣고 따라오셨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으로 형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성이는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어미 이것이 뭔 일이 돼 젊은 사람이 어쩌자고 그런 독한 마음을 먹었냐 여그 가장 엄시로 형우한테 대충 약이는 들었다만 그래 몸은 어떠냐 다짜고짜 성이의 손을 잡은 형우 어머니는 성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저는 괜찮아요 성이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갖고 멀쩡하게 이쁜 너한테 모진 꼴을 보였어 그런다고 네가 죽으면 쓰긋냐 죽으려면 형우 저 못된 놈이 죽어야지 죽기는 네가 왜 죽는다냐 성이야 이제 아무 걱정 마라 형우 죽어 아버지가 내일 누구 아버지 만나본다더라 두 집 어른들이 이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해해 보겄다고 했어야 형우나 너나 어른들의 불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구들이 걱정할 것도 없어야 그랑께 엄한 생각 말고 형우랑 아기 잘 키움시로 앞으로 살아갈 궁리나 혀구라 알았냐 고마워요 어머니 형우네 아버지가 성이 죽어 아버지를 만난다 겁디요 연호를 안고 있던 성이 어머니가 형우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랬어 라이 형우 죽어 아버지가 성이 아버지 만나면 꼭 헐리아그가 있는가 봅디다 만나서 이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속내를 터놓고 싶다고 합디다 성이 어머니가 형우 죽어 아버지를 문전박대 하지 마시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오 어머니 그렇게 해주세요 성우네 어르신이 아버지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너 그 아버지가 언제 내 말을 듣기나 헌다냐 성이에게 한마디 던진 어머니는 형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가 어르신을 문전박대야 허겄소요 지가 시방 집에 가서 성이 죽어 아버지더러 내일 형우네 어르신이 찾아온다고 미리 귀뜸을 혀 놓을 라이 아그들이 뭔 죄가 있겄소 늙은이들이 옛날 일로 자식들의 앞길이나 막지 말자고 즉은 아버지한테도 지가 단단히 말을 혀 놓을 텐께 내일 아침에 오시라고 하시오 성이 어머니는 형우에게 연호를 건네주고 병원을 나섰다 네 이렇게 하얀 소망 열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